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행근모 우리 시어머니께서 주신 거를 기르고 잘 기르다가 바쁜 일로 결국 보냈어요. 집에서 관리가 잘 안되니까 걱정돼서 제가 서울에 숙소로 옮겼다가 숙소에서보다는 그래도 제 사무실에 더 많이 있으니까 사무실로 옮겼는데 그리고 다시 집으로 내려왔을 때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나서 샀는데 이거 가장 저렴한 거 1500원짜리 주고 샀는데요. 지금 이 큰 화분으로 옮길 때 명차를 잃어버렸나 봐요. 언제 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21년도 4월 이후에 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다시 사드렸으니까 그리고 사무실에 이거 좀 더 밝은 걸 키우고 있었는데요. 얘 이름은 맞상계야나라고 그러는데 결국 얘네들이 다 행운목이에요. 얘는 무늬 변종이고 이거 사무실에 21년도 그것도 4월 이후에 샀던 거 죽어서 걔도 얼어 죽어서 이거 이제 22년도 이게 지금 언제 샀나 22년 얘는 10월에 샀고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도 안 된 거고 얘는 22년 4월 말에 샀네요. 이거는 4월 말에 산 거고 이거는 10월 말에 산 거니까 다 얼마 안 됐지만 행운목의 꽃이요. 오후에 피는데 아파트에서까지 진동이 될 정도로 저는 엄청 많이 키웠고요. 하나 어머니한테 받은 거를 잘라서 키우다 보니까 8개가 됐었고요. 얘가 지금 얘가 지금 만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언제쯤 꽃이 필지는 모르지만 얘도 1, 2년 안에 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꽃이 피면 향이 굉장히 좋아요. 엄청나게 좋거든요. 행운목 꽃이 60년만에 핀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전혀 기대 안 했다가 꽃을 한번 보고 계속 한 3년인가 사이에 그 사이에 여러 번 팠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거 한 개를 세 개로 늘려놨었었기 때문에 아니 세 개가 아니라 여덟 개 여덟 개로 늘려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나눠준 그 집에서도 꽃이 피고 결국은 행운목 꽃 잘 파요. 안 핀다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왜 피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이렇게 어린 어린 아기 때는 안 피고요. 얘들이 지금 분갈이 한 번 사오자마자 분갈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거고요. 얘는 이제 한 번 아 얘도 두 번째 한 거네요. 행운목 뿌리도 없는 걸 가져와서 물에서 했다가 했는데 누군가 또 이게 또 뭐 또 제 거짓말이라고 하려고 그럴까 봐 어 이거 22년 4월 이후에 샀어요. 어쨌든 처음에 장미꽃을 사기 시작해서 하나씩 샀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뭐 4월 이후 그러니까 뭐 빨리 샀다 그래 봐야 4월이고요. 21년도 4월에 샀다고 쳐도 지금 아직 2년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잖아요. 굉장히 잘 컸죠? 영양발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밥만 먹지 않잖아요. 반찬도 먹고 국도 먹고 찌개도 먹고 뭐 어떤 사람들은 영양분도 먹지만 저는 영양제는 잘 안 먹어요. 빈혈이 너무 심해서 뭐 아이 낳으면 그 한 달 뭐 안아보지도 못할 거라고 엄청난 빈혈 환자야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그래도 그 약도 안 먹고 막 버티고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행운목을 한번 키워보세요. 저렴한 걸로 사다 이 문의종인 맛상기 하나를 사시든지 얘 예쁘잖아요. 좀 더 밝은 거를 사무실에서 굉장히 예쁜 걸 키웠는데 걔가 죽어서 다시 한번 샀던 게 어느 게 지금 10월에 샀고 어느 게 저게 샀는지 모르지만 얘들이 영양분하고 햇빛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완전 해가 많이 비치는 데 가면 타긴 해요. 잎사귀가 잎사귀가 근데 어쨌든 저는 베란다 베란다가 아니라 거실에서 키우면서 꽃을 많이 봤고요. 아쉽게도 제가 죽이지 않고 키우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얼어 죽어서 되게 죄송해서 어머니가 주신 거는 이제 없지만 세상에 제가 준 거 중에 누군가가 갖고 있다면 또 있겠지만 죽었겠죠. 하여튼 어쨌든 제가 키우지 못해서 어머니한테는 되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행운목 한번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